우리 지금 밀린 대출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? 우리 망하기 직전이야, 망하기 직전. 남자를 셋이서 그깟 돈 사시 그걸 못 만들겠냐, 어? 그래, 그래도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잖아. 쟤 부모님 이러다 영영 안 하면 어떡하지? 그럼 그냥 우리가 키우면 되지, 이 자식아. 기석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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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도 쟤 우리가 키운 게 말이 돼? 네? 정기세여? 이번 주까지여? 그 돈 좀 구해봤어? 가게에서 내려고 알바 뛰는 CEO는 세상에 나밖에 없을 것이다, 정말. 아 진짜, 대체 아니라니까요, 진짜 오해요! 촬영 사회에 맞추면 돈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, 이 자식아. 이 영화계의 대북 박성원 선배님과의 촬영인데 미리 가서 연습도 하고 호흡도 맞추고 해야지, 안 그래? 이 맛있는 맘바문. 야, 야! 야, 봐봐. 야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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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왜 있어? 아, 우리가 돈이 없지, 인정이 없냐? 주가 없어, 이 씨! 야, 야! 야, 좋아! 야, 좋아! 야, 좋아! 야, 좋아! 와! 아멘